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서울 외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대받았던 지역입니다. 사실 집값들도 거의 안 올라갔었고요. 아파트 가격, 이쪽에 형성되었던 수색 증산 뉴타운들, 뉴타운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형 아파트들 들어서고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나갔었던 편이지만 전체적인 입지와 주변 일대의 집값을 놓고 본다면 사실 집값도 그렇게까지 재미가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고요. 집값 역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지역들입니다. 실제로 LH 측에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지어놨었던 지역이고 땅값이 워낙 쌌었기 때문에 개발 업자들은 조금은 일부 달라들어서 개발을 했었던 지역이긴 하지만 대대적인 개발은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 역시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업무 지역이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다양한 역들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바로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색역입니다. 바로 수색증산 뉴타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노선이라고 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방송국들은 다 여기 모여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업무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있고 방송국들과 그와 관련된 회사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가면 갈수록 커져나가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자체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상암 월드컵파크라든가 이쪽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아파트 일부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이 주변 일대에 수색증산 뉴타운과 함께 이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상암과 수색 같은 경우는 부도심에 해당이 되면서 고양시 그리고 마곡 그리고 연신내 불광 일대에 서울 북부 그리고 신총과 공덕을 끼게 되는 바로 이쪽 용산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노선들과 이곳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여의도권까지 바로 수많은 노선들이 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 그리고 실제 실거주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도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 커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지역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수색역 쪽 일대, 이 일대가 크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바로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사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올라가는 공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곳 일대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가겠죠. 초, 중, 고등학교, 다양한 학군들과 업무 시설들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살펴봐야 될 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2016년도 6월에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 구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색역 일대에 철도시설 이전부지 그리고 차량기지 이전부지 이쪽 일대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이게 2019년도 6월 서울시와 코레일에서는 22만 제곱미터 수색역세권 기본 구상을 수립을 했습니다. 바로 개발을 본격화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일대에 단순히 거주시설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복합문화 관광허브로서 문화와 컨벤션 판매 숙박까지 이루어지는 업무 시설들과 관광 시설들을 유치를 한다. 그리고 이쪽 일대 업무, 주거, 국제 교류 그리고 환승체계를 개선을 한다는 DMC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개발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바로 수색과 DMC역 일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색역과 DMC역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역들 개발을 하고 수색역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지가 바로 이곳 옆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이미 충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바로 재개발 또는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 300%, 400% 그거 찾을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700%, 800% 위치에 따라서 900%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 뭔지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19년도 6월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월 16일 은평구청 도시계획가에서 DMC역 지상부지 개발 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을 하고 계속적으로 쭉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1년도 12월 수색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수색로특별계획구역지정고시 그리고 22년도 착공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25년도경에 수색력 복합계획사업 추진 경의선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계획 수리까지 수많은 계획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많은 개발 계획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는 데까지 거의 한 10년을 잡게 된다면 이 주변 일대 지역들 10년 뒤에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될지 그걸 생각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지역 지금 당장 재개발도 가능하고 민간역색관 개발계획 사업도 추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지금 노후도 자체가 충분합니다.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뒤, 20년 뒤에 노후도가 충족이 돼서 그때 개발이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계획지에 바로 개발 계획지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받을 때 그때에도 넣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민간에서 추진을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사업지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바로 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곳에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 기대를 가져주는 게 아니라 5년 뒤, 당장 5년 뒤에 그 기대를 갖고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지역, 재개발지역 아니면 역세권 개발지역 그런 찾는 분들은 이 지역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흘리는 은평구 수색동입니다. 지역의 시세와 그리고 전략 짚어주시죠. 매매가가 4억 4천에서 약 4억 5천 5백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에서 2억 천 정도를 노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5천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 주변 일대 원룸들이나 아니면 투룸들 가격대, 전세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더욱더 적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억 정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라. 희망만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투자가 가능하면서 재개발 그리고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이룰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타운의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상가를 나중에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주시설, 아파트로 노려도 되는 주택입니다. 그런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2억 정도를 묻어놓기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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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